ok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홈 나이 춤 다 혹 5 w 1 h 남 w 5 h ok 편하게 얘기해도 되요 자 공부 시작할게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할게요 자 누구 시행백 뭐예요 아 아 아 아 아 맞죠 여기 누가 사장이에요 여기 아 아 아 아 네 사장 해야 괜찮아요 마이크 틀고 서로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여기 자주 approach 이게 Twelve 여기 누가 사장 이에요 어데이 나 임난 좋고요 어렵죠 누가 경주에서 이겼어요? 누가 경주에서 이겼어요? 보면 그럼 윈요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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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좋아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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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요? 이렇게 하는게 더 낫겠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는게 더 낫죠 이렇게 하면 더 낫죠? 경주 경주는 꼭 좋아 꼭 좋아 누가 경주에서 이겼어요? 누가 저녁 식사에 오나요? 저녁 식사 누가 저녁 식사에 오나요? 저녁 식사 누가 저녁 식사 누가 저녁 식사 올 거에요? 또 같아요. 오나요? 미래의 의미 있어요. 미래의 의미 있어요. 오나요? 올 거예요? 오나요? 같은 의미에요. 누가 저녁 식사에 오나요? 맞아요? 동사나요 하고 동사 올 거예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비슷해요. 비슷해요. 볼 거예요? 보나요? 비슷해요. 의미 약간. 그 다음 이거 해볼까요? 이 책을 누가 썼어요? 이 책을 누가 썼어요? 이 책을 누가 썼어요? 이 책을 누가 썼어요? 누가 누가. 이게 중요해요. 이거 알면 돼요. 누가 누가. 오케이? I. 이거 하고 누가. 여기 계속 누가 나와요? 누가. 누구에요? 누가. 누가. I. 누가. 이것만 공부하면 돼요. 알겠죠? 다른 거 잊어버려도 돼요. 누가. 언제 누가 사용하고 언제 누구 사용하세요? 누가 이거 주어에요. 주어. Subject.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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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요? 이거 친구가 주어잖아요. 이거 주어. 친구가 가가 여기 있으니까 누구에요? 누구입니까요? 누구입니까요? 알았어요? 누구입니까? 오케이. 누가 도움이 필요해요? 누가 도움이 필요해요? 아이칸간 쭙도. 아이칸간 쭙도. 아이칸간 쭙도. 네. 잠깐만요. 누가 도움이 필요해요? 아이칸간 쭙도. 아이칸간 쭙도. 쭙도. 자. 여기 보면 쭙도 하면. 도움이 쭙도. 필요해요. 필요하다. 필요해요. 깐. 깐 깐 깐. 아이칸간 쭙도. 자. 여기 보면 한국말 베트남말하고 달라요. 자. 여기 누가. 순서. 누가. 누가. 자. 필요해요. 깐. 여기 뒤에 있어요. 여기 순서. 네. 알았죠? 네. 수업도 도움이 이렇게. 순서 이렇게 달라요. 오케이?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한국말하고 베트남말 약간 약간 순서 달라요. 자. 이거 볼까요? 당신의 친구가 누구에요? 당신의 친구가 누구에요? 아. 당신의 친구가 누구에요? 당신. 반. 반. 친구. 반과 반. 친구. 반과 반. 아이. 반과 반. 맞죠? 아이. 라. 반과 반. 맞죠?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네. 아이. 라. 반과 반. 여기 보면. 어. 누구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패션. 끝에서 누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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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누구에요? 근데 여기 보면. 아. 친구. 친구. 반. 맞죠? 친구. 반. 친구. 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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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르죠? 아이가 먼저 나왔는데 여기 누구. 아이. 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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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베트남어는. 갱백. 한국말은 누구에요? 가 뒤에 있어요. 패션이 뒤에. 누구에요? 당신의 친구가 누구에요? 선생님 누구에요? 아이. 라. 반. 반. 이렇게 하는데 한국말 선생님이 누구에요? 어. 예를 들어서 엄마 이름이 뭐에요? 뭐 이런식의 조금 차이 있어요. 에? 누가 리더 인가요? 누가 리더 인가요? 누가 리더 인가요? 리더. 리더. 아이. 라. 누에 등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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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팀 리더에요? 팀 리더에요? 어. 리더. 뉴의 등다오. 맞아요? 리더. 네. 맞아요. 리더. 등다오. 등다오가 리더에요? 네. 영어는 없어요. 아. 영어 리더. 어. 자. 뉴의 등다오 리더. 리더. 아이. 라. 뉴의 등다오. 누가 리더 인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어. 정도 리더. 누가 불을 붙였어요? 누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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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을 붙였어요? 파이어. 아이다. 불. 탱배 불이 뭐에요? 까이짜이. 아이다. 까이짜이. 까이가 부치다? 열다? 아. 나다. 나다. 아. 불이 나다? 아. 불이 나다. 화가 나다. 아. 화가 나다. 화가 나다. 까이짜이. 네. 화가 나요. 어. 비슷해요. 다 까이. 짜이가 불이에요? 불. 짜이? 불. 아 짜이 불. 이거 불. 자. 이 단어 기억나요? 이거 뭐에요? 이 단어 기억나요? 이거 뭐에요? 이거 뭐예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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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불! 자 또 가요. 이거 누가 피아노를 치나요? 알았죠? 난 피아노! 누가 피아노를 치나요? 누가. 지금 어려워도 요것만 기억해. 요거 누가만. 알았죠? 설명 좀 해줘요. 빤통. 친구들한테 요것만 기억하라고 얘기 좀 해줘요. 누가만 기억하라고. 다른 사람은 말해주세요. 베트남. 다른 사람 말해주세요. 네. 베트남말로 해줘요. 오늘 말은 누가 나의 공연을 하는 거예요. 행여를 해주세요. 오케이. 네. 네. 누가만 기억하면 돼요. 이거 기억 안 해도 돼. 피아노를 치나요? 기억 안 해도 돼요. 누가. 누가. 아이. 이거 꼭 알아야 돼요. 누구? 누가. 누구? 누가. 아이. 그래야 물어볼 수 있어요. 사람 많아요.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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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볼까요? 누가. 아이 단 피아노. 아이 단요. 삼촌촌. 단 아니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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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그러면 피아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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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치다? 치다? 치나요? 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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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다. 그 다음, двkä. 나 Journal. 누가 이것을 곧칠수 있을까요?ㅋ 樹아 치Ms. 아이컣네. 데에 typical choose, 껏iza 수tre는가요. 누가 이것을 곧칠 수 있을까요? voudrait 아이 Johnson have some pleasure. 제가 이것을 곧칠 수 있을까요? 내가 너가 이걸 곧칠 수 있을까요? 아이를 곧칠 approve 왜요? 아니면 네, 미용 제 Invasion은 있고 인데요? 내 내용은 côté 수업 metà trivia ona go ¿ Bright? 정도 다음 Angeles gone? shadows? 수업 bot máquina 뒷 Combined이 없어서 수업 inside 여부 안 arte собой? painting 정신에만,atorium他们 있으면 trên 거예요. 그럼 이 곳에 없AH. 수업. 그 수업은 안돼요. 좋아요. それは kidnappeditas만 하나요. 네, 해요. anyone sitä 만요. 이건요? 이거는 뇨나이 아니요. 까이? 이거는 까이나이요. 까이나이. 아 까이나이. 이거. 아 이게 이게 이거는 까이나이. 그러면 이 나이는 뭐예요? 몰라요? 뇨나이. 똑같았는데 지금 사용. 아 까이나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이유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이거 기억해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무엇. 무엇지. 뇨나지. 뭐. 이거 중요해요. 뭐. 다 봐요. 우. 어. 워. 뭐. 읽어볼까요? 뭐가 이거. 시잉배소리는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 단어 sous장. 아이 누구처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단어. 아 뭐 알아요 뭐 뭐 이거 뭐예요 뭐 먹어요 뭘 봐요 뭐 생각해요 뭐 나와요 직업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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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단어 뭐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저 소리는 뭐예요 소리가 뭐예요 소리가 뭐예요 염탕요 염탕 염탕 이라고 나오는데 영혼 한국만으로 시끄러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소리 아뇨 시끄러운 소리 그 소리는 염탕요 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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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얼른 오케이 오케이 소리 딩 엉 시끄러워 이거 시끄러워 아 오케이 오케이 딩 엉 시끄러운 거 시끄러운 소리 이런 거예요 점심에 뭐 먹을 거예요 먹을까요 아 그런가요 점심에 뭐 먹을까요 여기 뭐 점심 아침 아침 점심 저녁 점심 점심에 뭐 먹을까요 점심 점심 구워 저 거 지 맞아요 맞습니다 오케이 부어 주어 허지 부어 주어 허지 오케이 부어 주어 아니오 성장 부어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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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지 주어 치즈 치즈 오케이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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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 주어 허지 이거 뭐해 부어 주어 거 부어 주어 거 지 점심 네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예요 티비에 뭐 뭐 나와요 나와요 어 티비 티오 케이 What's on 티비 틴 베라 티비 거 아 쟨 티비 거지 이 도구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이 도구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이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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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중구 나이 중대 람지 맞아요 이거 뭐 하려고요 잠깐만요 도구 상호 나이 중대 람쥑 맞아요 맞아요 도구는 문건 똑같아요 맞아요 도구. 아니 도구는 연장. 뭐 예를 들어서. 도구. 물건 비슷해요. 도구. 젓가락. 뭐 예를 들어서 망치. 망치. 그 다음에 톰. 소. 뭐 이런거. 칼. 칼요. 오케이. 오케이. 가위. 가위. 뭐 이런거. 까이. 증구. 나이. 증대. 람쥐. 이 위한. 이 문법. 있어요. 위한. 영어로 하면 포. 조. 아마도 내 생각에는 티앵베스는 이거에요. 이거. 조. 목적. 네. 근데 여기서는 까이. 증구. 이 도구는 무엇을. 람쥐. 이거 같은데. 람. 람. 요거요. 데. 데. 람람. 람람. 이거 같아요. 뭐하려. 그거. 뭐하는거에요. 뭐하려고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데. 앙. 데. 앙. 데. 앙. 뭐. 예를 들어서. 데. 데. 샘. 데. 샘. 안경. 이거. 이거 있어. 펜. 이거. 펜. 데. 데. 비엣. 데. 비엣.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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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요. 우애한거. 네. 네. 람. 네. 안꺼. 아아. 오케이. 당신의 직업은 뭐에요? 아 직업? 직업. 직업. 직업 뭐에요? 저는 학생 때 학생입니다. 아. 토일러. 학신. 공백. 직업. 공백. 직업. 이거 있어요. 다이. 아니요. 아니요. 아 이거 잘못했다. 소리. 아 내가 실수했어. 잠깐만. 다시. 아 이거. 공백. 수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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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수아반. 수아반. 당신의. 직업은 공백. 라지. 뭐에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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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공백. 수아반. 라지. 당신의 직업은 뭐에요? 순서 달라요. 여기 수아반 뒤에서 수아반데 수아반 당신의 애완동물의 이름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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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시는 무엇의 수도예요? 그 도시는 어디가 수도예요? 어디 수도예요? 무엇보다는 어디가 나은데 여기서는 어쨌든 뚜도가 수도 캐피탈 한국은 어디가 수도예요? 서울은요 베트남은 어디가 수도예요? Hano이? 네, Hano이 Hano이 수도 capital Hano이 Hano이 수도 라지 오 베남남 맞아요? Hano이 수도 của 베남남? 수도 của Việt Nam tên là gì? 아, 오케이, 오케이 수도 của 한국 tên là gì? 오케이 그 다음에 한국의 수도는 이름은 뭐예요? 오케이, 오케이 서울이에요 서울이에요 문제의 해결책은 뭐예요? 해결책 자이팝 라지 문제의 해결책 문제의 해결책은 다이파피 자이팝 해결책 맞아요? 오케이 어떤 것이 문제의 원인이에요? 어려운데 뭐예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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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과 반떼라지 반떼 반떼가 문제예요? 문제? 문제예요 맞습니다 아, 반제 문제 쌤쌤 문제 그러면 원인 웡량 웡량 원인 이렇게 봐요 여기 보면 한국어 TNN은 문제가 앞에 있어요 TNN은 문제가 뒤에 있어요 맞죠? 순서 순서 이거 의 이거 바꿨어요 의 꾀하고 같아요 태행한 의 의 꾀하고 같아요 여기 의 있죠? 무엇의 의 알겠어요? 의 의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보고 조사라고 그러는데 한국어 조사 많아요 조사 읊는 이가 의 의 뭐 이런 거 을럴 이렇게 많아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나중에 지금은 반뚝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안 돼요 당신의 좋아하는 색깔은 뭐예요? 네 색깔은 뭐예요? 좋아하는 색은 뭐예요? 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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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색깔 이렇게 망하면 되 취미는 아닌데 그냥 취미 좋아 패보릿인데 그냥 좋아하는 색깔 취미를 하고는 달라요 취미는 취미는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언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언제 언제 중요해요? 언제 생일이 언제예요? 끼나오 이거 되게 중요해요 파티는 언제예요? 우리 공부 언제 해요? 언제 끼나오 파티 언제예요 파티는 언제예요 유단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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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와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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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끼나오 여기 보면 취미는 똑같아요 여기 보면 끼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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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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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장 중요해요 다른 거 몰라도 돼 OK 누가 무엇을 언제 OK OK 그거 그거 중요해요 그거 아 자 그러면 이거 파티가 언제 뭐였는데 맞나요? 이거 맞아요? 끼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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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파티는 이게 이거예요 파티 세토 축이 다 파티예요 이거 took t ant poder stan pbi는 пош jacket pratt Que-name 끼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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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나 города 교통은 언제 도착했어요 그가 posted Very well 끼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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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나오ых 기 zupełnie 지금 10분 남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언제 도착했어요? 마감일은 언제예요? 마감일은 언제예요? 마감일 끝나는 거, 어려운 단어예요. 한꼬아이 라 끼나오, 한꼬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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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 끝 언제예요? 한꼬아이 라 끼나오, 이, 이거는 언제, 어느 정도 끼나오용? 언제 끝나오용? 그녀는 언제 노래해요? 기 나오고 아이 핫? 노래하다예요? 네, 맞습니다. 핫? 노래하다. 기 나오고 아이 핫? 노래 불러요. 노래 부르다. 오케이. 같은 말이에요. 노래 불러요? 노래해요? 쌤 쌤. 오케이. 같은 말이에요. 기 나오고 아이 핫? 그 다음에 언제 전화할 거예요? 맞아. 쌤 과일이야. 기 나오 반 쌤 고이. 기 나오 반 쌤 고이. 이거 기 나오 반 쌤 고이. 그러면 언제 할 거예요? 반은 당신인가요? 반은? 쌤 고이가 전화하다예요? 고이? 고이? 고이. 고이. 그냥 불러요. 오케이. 기 나오 반 쌤 고이. 네. 다음 기차는 언제예요? 다음 기차는 기차? 언제예요? 기차 따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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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경원. 따오는 기차예요? 네. 그럼 캐티앱은 뭐예요? 다음? 다음. 아, 캐티앱. 다음 기차는 언제 와요? 띠가 와요? 와요? 언제 와요? 언제 와요? 언제 도착해요? 어, 가요. 아, 언제 가요? 된. 아, 돼. 언제 가요? 오케이. 언제 출발해요? 출발. 출발. 아, 오케이. 아니면 다음 기자는 언제 있어요? 아, 오케이. 비슷해요? 다 쓸 수 있는 말들이에요? 네. 당신은 언제 졸업했어요? 밴드아, 또녀끼 나오. 아, 밴드아, 또녀끼 나오. 또녀비 졸업이에요? 졸업하다? 졸업하다. 아, 또녀비 졸업은 일을 마치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 시작해요? 기 나오, 충타, 팟 따오. 이거 시작하다예요? 팟 따오? 네, 맞습니다. 아, 시작하다. 팟 따오. 그러면 우리 공부 언제 시작해요? 하면은, 기 나오, 충타, 혹, 팟 따오? 기 나오, 충타, 팟 따오, 혹. 팟 따오, 혹. 아, 이렇게. 네. 공부 언제 시작해요? 하면, 팟 따오, 혹. 네, 맞습니다. 아, 팟 따오. 언제, 예를 들어서, 일해요? 그러면, 팟 따오, 람백? 네. 이렇게. 그러면 언제, 일 시작해요?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는 언제, 일, 일 시작해요? 일 시작해요? 공부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운동 시작해요? 네. 요리 시작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계속. 오케이. 생일은 언제예요? 언제? 신, 야, 꾸아, 반, 라, 기 나오. 신, 야, 생일. 당신의 생일은 언제예요? 쌤. 꾸아, 반, 여기 당신의. 이렇게 있어요. 당신의 생일은 언제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신, 꾸아, 반, 라, 기 나오. 그것은 언제 끝나요? 이나오, 노, 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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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겟어. 겟어, 끝나라? 끝나네. 아까 그 어디 시작하다 어디 있었죠? 시작하다가 여기. 아마 밧다오가 시작하다. 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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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겟어. 네. 아, 오케이. 겟어, 끝나라. 이번에는 오다오. 오다오가 어디, 어디, 이거. 어디서. 네, 나오. 여기 보면 다 봐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다 어디예요? 쌤쌤 이거 중요해요 네 아주아주 많이 쓰는 말 이거 알면 쉽게 물어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답할 수도 있어요 내 핸드폰 어디예요? 어디 있어요예요? 어디 있어요 내 핸드폰 어디 있어요? 내 핸드폰 어디 있어요? 어디예요? 아니고 번역 잘못됐어요 한 분 남았어요 내 핸드폰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거예요 어디예요?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이거예요 내 핸드폰 어디 있어요? 고양이 어디예요?는 맞아요 어디예요? 외흥은 어디 있어요? 외흥은 어디 있어요? 오케이, 패스 고향이 어디예요? 이거 저 고향인데 자, 봐요 고향은 외흥이고 고향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는 매우 올라오다오 매우 올라오다오 이거 고향이는 꽃매오 고향이 고향은 외흥 그래서 여기 보면 매우 올라오 이거 외오예요 고양이 이거예요 고양이 이거예요 매우 올라오 고향이 어디예요?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아니고 어디 있어요? 있어요 가장 가까운 ATM은 어디예요? 가장 가까운 ATM은 어디예요? 가장 가까운 ATM은 어디예요? 내 ATM 깐닷이 가까운? 네 가장 가까운 ATM이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매 ATM 깐닷 올라오 가장 가까운 ATM은 어디예요? 출구 어디예요? 출구 출구 어디예요? 출구 나가는 곳 로일라 로일라 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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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오 출구 자 오늘 출구 오케이 다음에 내일 내일 또 이어서 해요 어디부터 여기까지 오늘 하고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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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공부해요 내일 이어서 공부해요 시간 없어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돼요 오늘 좀 어려웠죠? 어려워 홍린 아니요 어려웠어요? 어렵다 피인된 뭐예요? 네 오늘은 어려운데 다음에는 좀 쉬운 거 오늘 근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거 오늘 이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거 가장 중요해요 피인된 아이 끼나오 언제 어디서 오다오 내가 잘 몰라요 쥐 아 쥐가 아니라 쥐 어떻게 따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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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가 뭐예요? 아니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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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う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HE 얘넘 dom condu 하나 いる 하나 시간이 일 Casey